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잘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책입니다. 사친 처들이 지음 김은혜 옹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무일푼에서 시급 700만원의 자수성가 사업가로 성공했는데요. 이처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습관 덕분이라고 합니다. 습관 때문에 어차피 안되던 나에서 습관 덕분에 반드시 잘 되는 나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조금 바뀐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1%만 바뀌어도 1년 후에는 우리의 인생이 38배나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분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40가지 작은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에 인도 대부호의 조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사람은 아주 조금만이라면 바뀔 수 있어. 이 아주 조금만이 쌓여 나를 크게 변화시키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생각으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단순하지만 놀라운 비밀. 1. 그들은 언제나 가능사고로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2. 성공한 사람은 컴포트 존을 싫어합니다. 익숙한 스타일을 반복하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우선시합니다. 3.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동인데요. 일단 행동하고 달리면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주목한 부분은 습관인데요. 습관은 사고와 행동을 규칙으로 만듭니다. 성공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습관, 규칙으로 만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마음과 태도가 바뀌고 운의 흐름이 바뀌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이 사고와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밝혀내어서 습관 리스트를 작성했는데요. 그것은 모두 매우 간단하며 누구든지 단 1분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것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왠지 기분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말은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긍정의 말 한마디로 사람은 자세와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쉽게 갖게 만듭니다. 이런 작은 습관을 조금씩 지속하기만 해도 그 효과는 즉각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런 작은 습관이 저자의 운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은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할 수 있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 길이 열립니다.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할 수 없는 이유에 초점을 두는 불가능 사고야말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행동을 올감에는 족쇄가 됩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 마주한 일이나 잘 안 풀리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점 하나만 바꾸면 될 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 사고를 가능 사고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요. 하나의 시점을 그대로 뒤집으면 사고는 순식간에 긍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일의 순서를 재검토하면 된다. 자금이 부족하면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면 된다. 사람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인원을 지원받거나 단기 사원을 채용하면 된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이유만 남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기만 해도 사람은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잘 될 거야.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말로 하기만 해도 진취적으로 바뀌고 목표를 말하면 그 과정을 상상하는 동물입니다. 즉, 이는 가능 사고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데요. 또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습관을 익히면 일상생활 속 사소한 행복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평소에 묻혀있던 행운이 저절로 눈을 뜹니다.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행운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더욱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꿔 말하기로 작은 성공을 차곡차곡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하는 데를 하고 싶어 라고 바꿔 말해서 하기 싫은 일을 끝마치면 그 일은 하나의 성과이자 성공 경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성공 경험의 축적이 나의 경력이 되고 궁극적으로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긍정회로를 움직여 작은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는 것인데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처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살짝만 바꿔 말했을 뿐인데 하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뿐 아니라 전체적인 운을 향상시킵니다. 행운과 불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불운은 시점만 살짝 바꾸면 행운이 됩니다. 바꿔 말하기가 그런데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는 사람 곁에는 수많은 행운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또한 우리는 마이너스 요소를 끊고 버리고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동물인데요. 멘탈도 운도 마이너스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쉬운데다 좋지 않은 것만 보고 있으면 어느새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자신의 주변을 긍정적인 요소로 가득 채우면 언제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를 끊고 버리고 벗어나기라는 발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끊고 버리고 벗어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정보, 만나는 사람, 우연히 마주하게 되는 경험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행복을 위해 환경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인간관계는 나를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만들 수 있기에 우선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과는 거리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잘 풀리는 사람은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데요. 일단 움직여야 합니다. 속도가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어지든 일단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결과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행동하고 실행함으로써 그 일에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장벽이 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험이 성공의 무기가 되어 돌아올 것이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결과조차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첫 걸음 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첫 걸음이 망설여질 때 움직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리스트로 만들면 당장 할 일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충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지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리스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를 살려 부업을 생각한다. 3만원부터 적립 투자를 시작한다. 이 중에서 만약 자신이 부업을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부업에 필요한 것을 적는 것입니다. 내 취미나 듣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현 시점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써보기만 해도 목표를 향해 조금씩 전진하는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행위 또한 작은 한 걸음이 됩니다. 잘 풀리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되는 이유를 만드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생각을 항상 곁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높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배우게 되고 주변에 유행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은 모두 열정 덩어리인데요. 열정만 있으면 긍정적인 자세로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실현했거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성공 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 끝에 성공을 쟁취한 것입니다. 그 노력의 원동력이 열정이며 역시 사람과 돈은 열정적인 사람 주변에 모인다는 불변의 사실을 자연스럽게 납득하게 됩니다. 또한 진심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산을 목표만큼 키우기 위해 이런 저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하나씩 실행합니다. 한편 막연하게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며 편안함만 추구합니다. 진심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돈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이 늘어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환경은 반드시 사람에게 발견과 깨달음을 주는데요. 성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환경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주변의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오피스 환경과 주거 환경 등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적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운을 끌어당기는 환경을 성공 환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좋은 운을 만들고 지키는 환경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기운에 감사 표현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자신만의 작은 습관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